엉덩이 만지 얘 겁 엄청 많지 옛날에는 이렇게 엉덩이도 못 만졌어 옛날에는 엉덩이 만지잖아 그럼 난리 났어 이러면서 자기 엉덩이 만진다고 근데 지금은 우리 꿈찌와 나와의 신뢰가 두터워서 이제 내가 좀 만지는 거에는 되게 엉덩이를 만지든 꼬리를 만지든 그러니 하지 이게 바로 한 한 2년 3년째 신뢰를 쌓으면 할 수 있는 님 엉덩이 엄마가 다리 아니면 막 엉덩이 옛날에 이러면 엄청 난리 졌거든 옛날에 이러면 이러면서 날 막 으르렁거리면서 나 물려고 했거든 엉덩이 엉덩이 이게 바로 3년 동안 신뢰를 쌓으면 생기는 일 엉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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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다리 박다니 같지? 이거 그 뭐라 해야 되지? 자메이카 통닭 자메이카 통닭처럼 생기지 않았어요? 그냥 자메이카 통닭 한입만 먹어볼게요 야 자메이카 통닭 한입만 먹어볼게요 아하하하 맛있는 자메이카 통닭이네요 음.. 암냠냠냠냠냠 헉! 암냠냠냠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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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도 살짝 불편해하고 있... 이거는 뭔 줄 알아? 도넛? 이거 도넛이에요 약간 띵띵 도넛같이 생겼죠? 동킹은 한입 꽁치의 인내력은 어디까지인가? 꽁치의 인내력 테스트 띵띵띵 아주 잘 구워졌네요 갈색인거 보니깐 갈색은 이렇게 으르렁걸때는 한번 놔두고 정말 맛있네요 냄새를 한번 맡아볼까요? 뭐야? 뭐야? 정말 정말 좋은 냄새가 나네요 진짜 완전 꼬리꼬리한 냄새 야 니 발렌트 왜 이런 아 아이고 귀여워 우리 꼬리꼬리 한 번에 풀리지 나는 꿍찌가 한 번에 풀리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괜찮아 꿍찌는 이렇게 해주면 한번에 풀리거든 아 아 아 난 이 아이를 다루는 법을 알지 이렇게 팔을 두는건 여기를 긁어달라는 소리야 아니야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표정이야 즐기고 있는거라고 꿍찌가 표정이 좀 사이코패스처럼 좀 표정이 변화가 별로 없긴 한데 굉장히 좋아하는 표정이야 그치 그치 그래 안 그래 아 그래 안 그래 아 그러냐고 안 그러냐고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꿍찌 바래에요 저의 바라서 꼬랑내가 엄청나죠 근데 자꾸 주인이 맡아서 꼬랑내를 없애버리고 싶어요 가etts burro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